아 애들은 균형 감각이 더 좋아 아 그러고 있어 앞을 보고 있어 자 노를 살짝 잡아가지고 노로 해봐 노로 아 살짝 해봐 괜찮아 살짝만 노를 세게 잡으면 안되고 살짝 잡아야 돼 누워 거꾸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자 손잡이가 중심 조금 뒤로 앞을 봐야 돼 앞을 아 너도 할 수 있어 발바닥을 붙여 발바닥 붙여 그렇지 발바닥 붙이고 아 그래 앞을 봐 앞을 앞을 봐 아 발바닥에 힘주고 어 앞을 봐 앞을 앞을 봐 오케이 오케이 발을 더 약간 넓게 볼 어깨 넓이로 벌려야 돼 발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